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때로는 욕을 하지만 욕을 하고 나서 욕한 걸 기억하는 안원구 tv 수요일 방송 진행을 맡은 시사 타파 아니고요 시사 부로 김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평생 욕 한마디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젠트라메 대명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욕부터 시작하고 갈까요 욕부터요 한번 갈까요 청장님은 살면서 극도로 분노해갖고 욕을 내뱉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 뭐 기억은 금방 나는 건 없는데 있을 거예요 있겠죠 야 이놈아 뭐 이정도요 근데 보통은 욕을 하고 나면 기억을 다 하는데 요즘에는 본인이 욕을 한 다음에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다 욕이 아니었다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내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붙어서 욕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물타기 하는 게 유행인가봐요 요즘은 보니까 충성도 경쟁 충성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같은 게 논란됐던 그런 욕방송인 것 같아요 참 정말 국민들이나 시청자나 혹은 청취자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본인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귀가 잘못됐나 보다 내 눈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검찰 정부가 되다 보니까 검찰이 주로 해온 게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사실을 전부 다 왜곡해오거나 거꾸로 뒤집어서 기소를 하고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예를 들어 고발 사주 같은 것도 했는데도 고발 사주했는 사람들을 거꾸로 고발 사주가 아니고 그 전달했는 사람을 문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쭉 살아와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먹힐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가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나한테 있는 잘못이나 죄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으면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치의 영역에 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검찰에 있을 때는 마지막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고 기소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재판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에서는 검찰이 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번기에 좀 뼈저리게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꼭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싫어도 좋아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글쎄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를 희망하는데 안될 것 같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좋은 얘기 해봤는데 이걸 또 안 받으시네요 우리 청장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요즘 이번 한 주에도 론스타 문제 때문에 론스타요 지금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피고들한테 론스타 본부하고 론스타 존 그레이 켄이라는 회장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답이 지난 23일 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지금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결국 예상은 했던 대로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안흥구라는 개인이 미국 연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연방법원에서 이런 거예요 익시드에서 돈을 우리가 3천억을 물러줘야 되잖아요 물러주면은 그거를 나는 한국의 택스페이어 그러니까 납세자다 한국의 납세자니까 내가 소송에 자격이 있다고 하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론스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을 한국 세금에서 낸다는 저게 있냐 보장이 있냐 그럼 한국에 세금 안 내고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돈이 되나요 그렇죠 국가가 지출한 돈은 다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세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길이 있냐고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건 좀 너무 간단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저는 론스타 쪽이 좀 쫄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잖아요 소를 제기한 사람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문제 삼는 것도 방식이 자기들이 받아가는 돈을 한국 세금에서 받는 게 아닌데 왜 택스페이어 납세자가 왜 소송을 제기해왔냐 그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아마 기재부나 이런 쪽에다가 줄 때 너 세금으로 줄 거니 맞아 이것만 갖다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을 했더니 대한민국에 세금으로 그거를 지출한 거다라고 하면 소는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론스타 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알고 봤더니 시민 납세자 안원구가 세금을 안 낸 기록이 있더라 그래서 너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으로 써도 너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세금은 다 냈으니까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들 같은 분이 아니니까 세금 꼬박꼬박 잘 냈을 겁니다 세금을 해봐야 뭐 지금 원천징수해서 내는 거니까 꼬박꼬박 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이야기해 볼 수도 없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쪽 답변이었고 두 번째 답변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미국 시민이 아니다 론스타가요? 론스타가 그러니까 미국 법정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연방법원에서 이걸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논리인데 론스타도 그렇고 존 그레이 캔도 그러면 어디냐라고 했더니 영국 영인 그 버뮤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피난츠라고 알려져 그 버뮤다 삼각지대에 하는 그 버뮤다요? 그렇죠 그 버뮤다라고 해서 그런 그 버뮤다에 자기들이 주소도 있고 존 그레이 캔은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포기를 했어요 버뮤다를 가려고? 아니 세금을 안 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보면은 아주 괘씸한 놈들인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어갔으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 네 그런데 그거를 안 내기 위해서 일단 미국 시민권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남들은 막 수억을 써서라도 달라고 하는 그 미국 시민권을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거기 가면 엄청 미국도 세금이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버뮤다는 세금이 없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놓고 지금 그걸 대비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또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 발견한 것은 이 존 그레이 캔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는 뭐 시민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응을 해와야 되는데 론스타에 있는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변호사 이름으로 그걸 했어요 그건 작성 안 한 거랑 똑같은 결과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 걸석 재판이라고 그러죠 네 자기는 참여를 지금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유리한 거예요 네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변호사를 시켜야겠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론스타의 회사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한 4,5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2,300명이 돼요 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범유다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실도 있고 현재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범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아 100% 우리가 론스타 넣어돈으로 샀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40%는 바꿔치기 해가 들어왔더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국 당사자 납세자가 맞냐 막 돈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답변이 공색한가 보죠 공색한 거죠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우리가 공격의 승기를 잡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론스타한테 돈만 뺏기고 또 더 줘야 되고 지금 계속 당하고만 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공격하는 처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강정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오겠죠 특히 이제 한 900분만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한 900분 정도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앓으면 참 숫자 깔끔하게 산만 딱 깔끔하게 이제 딱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론스타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되게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법무부가 그 론스타랑 관련된 국제의 분쟁 소송 그 판정문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개를 했어요 411페이지짜리를 그런데 그 판정문이 다 영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공개를 한 게 한국어 번역본을 공개할 제공할 계획은 없고 니들이 알아서 봐라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법무부가 교육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그 영문보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 내용을 한글로 안 해주면 읽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저는 읽을 겁니다 읽어서 내용을 이제 또 봐야 되고 그 주장했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찾아낼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가 됐네요 저는 못 보고 들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보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개인 안원구가 하고 있는데 정부가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게 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그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놓은 소송을 차용하면 바로 취소도 되고 수정이라는 51조 52조를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법무부가 빨리 안원구가 한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동훈이 형 원구 형이 전화하래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는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 또 안원구 tv 진행을 맡은 이 김 선생이 사실은 언어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제가 언어학을 전공한 게 평생 전공을 안 살리고 살다 보니까 언제 쓰일까 고민을 했었어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난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언어학자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했더니 전문가들도 바이든이 아니다 라고 했다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논문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논문을 검색해서 난리면에 니은하고 바이든의 비읍하고 분명히 주파수가 다를 텐데 그 주파수 값을 정리한 논문이 있나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때 이제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니은하고 아 라는 소리가 같이 결합이 되면 한국어 표준 주파수가 233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은하고 아니까 난리면이면 200대의 주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비읍하고 아가 붙으면 1000대에서 주파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1000Hz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발언을 했을 때 첫 음절 발인지 반지 아니면 날인지 라고 하는 음절을 주파수를 측정했더니 1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께 묻습니다 반박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걸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게 정부가 전문가들한테 압력을 가한 건지 그 전문가가 누군지 등장도 안 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물타기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주파수로 또 보는 방법하고 네 또 이거를 음운학으로 또 보는 방법이 뭐 비음이냐 아니면 파열음이냐를 가지고 구별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 비음은 사실상 입술과 입술 순음이라고 그러죠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이라고 그러고 이 리은 리은 이거는 안에서 설음이라고 하거든요 혀가 혀를 움직여가지고 만드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에서 입술을 통해가지고 입술을 떨게 해서 나오는 소리는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안에서 움직여서 나오는 소리는 입 안에서 그냥 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리가 적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근데 지금 방송국에서도 언어학자들을 컨택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언어학자들이 다 거부를 한답니다 인터뷰를 할 수가 없대요 학자들을 그 얘기는 본인들이 생각하면 너무 자명한 거래서 진실을 얘기하면 피해를 볼까 봐 회피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데 네 근데 좀 비겁하네요 그렇죠 아니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신껏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어떻게 들리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상당히 비겁한 일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가 아니라 천박한 말로 다른 첫음절을 씁니다 근데 고품격 방송에서 차마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그 얘기하고 나니까 노딱이 붙으셨다면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방송했던 것이 그걸 노딱을 붙었는데 아마 이게 그날 우리가 다른 비속을 쓰거나 그런 건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했는 거는 아마 시사타파 이야기를 네네 방송에서 했는데 아마 그쪽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아 신고가 많아져서 그렇게 추적을 하는 네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욕설을 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욕설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혹시 얼굴이 이렇게 노딱이 된다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아니라 물론 수요일 날은 비주얼이 훌륭하거든요 수요일은 굉장히 훌륭한데 화목에는 비주얼이 안 되시는 두 분이 같이 하는 것 때문에 혹시 그게 아닐까 근데 한번 같이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저는 좀 일정이 바빠갖고요 근데 노딱은 좀 관리하셔야죠 아무래도 한 번 붙기 시작하면 또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피리님도 자처리하시겠지만 아무 욕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아마 이제 좀 민감한 사안을 이렇게 다루시다 보니까 그쪽 진영에서 이제 신고하는 게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알고리즘 상에서 신고가 많았을 때 그 신고를 물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좋아요가 많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 비율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대비 싫어요 혹은 신고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좋아요를 부지런히 눌러주십시오 싫어요는 없던데 신고하고 좋아요의 비율 아니 거기서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아 맞아 없잖아요 내가 굳이 누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900명만 더 모으시면 이 팟빵에서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게스트 모셔다가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데려오시고 가족들 데려오시고 900명 더 채워주십시오 노닷관리도 잘하는 그런 안원구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기사를 오늘 하나 보고 이거는 청장님한테 또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청와대의 지금 개방과 관련돼서 거기 안에 공사도 하고 돈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면서 현재 청와대 근데 오늘 기사에 보면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91% 공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대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수의계약은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아주 특별히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비밀이요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근데 청와대는 지금 현재는 그냥 국민들 공원처럼 하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인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을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이 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숨겨가지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끼리 직접 계약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했었던 게 청와대에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7억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주인가요 지금 정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을 완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패키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걱정을 하는 게 전번에 예산을 878억이라는 영빈관을 새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받게 됐거든요 그게 기준이 500억이었어요 네 그 500억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준이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올려 들어와서 1000억으로 올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1000억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는 800매석은 그냥 예비타당성 없이 그냥 그 국회만 그냥 슬슬쩍 숨겨가지고 그렇죠 넘어가면은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이 수의계약도 지금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금액을 올려버리면 수의계약해도 되도록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총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수의계약하는 금액도 아주 작은 금액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뭐 단우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21g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미 기존에 공개됐던 공사에서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지인을 챙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보면 수의계약 금액을 올리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리거나 해서 자기들이 챙겨줘야 되는 업체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더 탐사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짜로 많이 내놨다 그러잖아요 그냥 실제로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처럼 페이퍼 컴퍼니처럼 쭉 내놓고 그쪽 업체들 중에서 지금 선정대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 공사는 안 하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돈만 빼가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다 연관시켜서 지금 자꾸 의심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앤비 냄새가 확 나는 것 같은데요 앤비는 단위가 컸죠 빵집에서 2억도 땡기고 그러셨잖아요 빵집에서 삥 뜯으시고 현직 대통령이 빵집 가고 삥 뜯은 유일무이한 대통령이 또 우리 앤비 각하시기 때문에 그 앤비 정신을 많이 이어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조롱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청장님도 아까 되게 언짢으셨다라고 했던 게 무슨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굉장히 조롱하는 것 같은 기사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한번 좀 찾아올 그 VOA라는 미국 언론이죠 미국의 소리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되어있죠 영화가 되시는군요 테드라인과 거꾸로 사진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조롱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진이 아니라 보니까 앉아있는 의자에서 탁자에 비치는 얼굴이에요 한 국가의 정상이 회담을 하고 있는 사진을 언론에서 실었는데 대통령 얼굴은 날려버리고 탁자에 그냥 비친 사진만 지금 올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를 들어서 얼굴 사진을 찍는데 위를 날리는 거 저것도 엄청난 신뢰거든요 그렇죠 이거 우리 정부에서 문제 삼아야 돼요 미국인데요? 미국 아니 항의를 해야지 청와대 제대로 된 홍보팀에 있어서는 대통령 몸을 상체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물론 캐나다 총리도 덩달아 나라 캐나다 의문의 일패 그렇게 날리는 저런 사진을 언론이라고 해서 올리는데 그걸 항의 못한다 하면 우리는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비속어 쪽팔리는 게 비속어예요? 우리가 고유어라고 그러던데 그렇긴 한데 우리 지금 대통령이 구설수에 울르고 있지 않습니까? 쪽팔린다라는 말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쪽팔리대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니 대통령 얼굴을 날리고 그때 탁자에 미친 거 완전히 거꾸로 쳐박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매단 건가요? 공을 만들어놓은 거죠? 윤을 우리가 공공해서 그걸 또 알아들었나 보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국 언론이다 보니까 미국에다가 지금 우리가 크게 실수를 하고 와서 아마 약간 좀 아무런 비판도 못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난 저 사진을 보고 정말 경악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욕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완전히 온 세계가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는 등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냥 재미있게 보다가 보면 언짢은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일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캐나다 총리인 것 같아요 갑자기 옆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진에 아예 그냥 캐나다 총리가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또 하체가 나와 하체가 또 튼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물이 스르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화요일 방송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이슈를 마지막쯤에 얘기하시다가 그 이슈가 다 얘기가 못하고 끝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 이제 또 그 얘기를 좀 이어서 받아갖고 말씀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무슨 양이에요? 우리 이제 그 안홍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진 거는 최근에 전 열린민주당 사무총장이셨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비례후보이시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 뵀을 때는 국회의원 후보로 뵀었는데 우리 청장님 같은 분이 국회를 갔으면 지금 국회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저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 청장님이 어떤 진영 싸움에 팩트체커 같은 역할을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 채널에서 시사타파라고 하는 채널에서 이투더종투더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안홍구TV의 내용을 받아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글들을 썼더라고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아니 그 어제 저도 처음 봤는데 네네 아니 그 우리가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암컷에 놔두고 네 손혜원 의원을 고소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린지 모르고 이게 고소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가 무슨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쪽을 갖다 고소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우리 방송을 그대로 옮겼나요? 아니면 뭐 설명 부연 설명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방송에서 이게 듣던 거예요 이런 방송이 있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을 왜 고소를 했죠? 손혜원 의원을 고소를 하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던 뭐 그랬던 것도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당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비례정당이었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엄청 잘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지지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진보 진영 내에서 열린민주당을 공격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진보 진영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을 했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기생하고 있는 일부 방송인과 유튜버들이 그랬죠 그 당시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열린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죠 네 본성이죠 그렇죠 본성인데 늦게 터지셨군요 그 당시에 정봉주 씨하고 손혜원 의원이 당시에 이걸 만들기로 하고 그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긴 하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그 당시에도 의원이었고 협력 의원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창당 과정에는 만드는 과정에는 같이 안 하셨습니까? 전혀 참여는 안 했고 정말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 추천에 의한 후보를 뽑는다 아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는 공천을 하는데 비례도 어쨌든 공천을 해야 되니까 공천을 하는 주체가 국민들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공천을 하면 그 당에서 사람들을 원래 자기들이 선정을 하잖아요 1번호부터 시작해 다 주는데 여기는 새로운 기치를 그는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준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국민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 사람들을 공천을 하겠다는 게 열린민주당의 창당 정신이었던 거예요 공천권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간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표방한다고 했던 게 처음에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당은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당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국민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내자 상당히 신박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물론 비례대표라는 게 대표성 있는 전문성을 가지거나 어떤 특정 직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내는 것이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서로 완전히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위성이거나 그게 전혀 아닌 거죠 그 있던 사람이 나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새로운 기치를 걸고 만들어진 정당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불러냈다고 하는데 제가 안 나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국민들 추천이 됐는데 후보직을 수락하시겠습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국민들이 불러내는 거 한 이틀 정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국민들이 불러내는데 안 나간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천을 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국민들이 불러내는데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 그렇죠 하면서 제가 응했던 거죠 물론 그래서 안 됐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은 다르지만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큰 정당이 우리 현실 정당으로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같이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너 만들어가 나중에 합당하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열린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이 뽑아준 후보들이 또 비례 순번도 당원과 국민들이 또 투표를 해가지고 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보면은 시사타파의 이종원 씨는 그때부터 열린민주당은 갈라치기 세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음해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음해를 했는지를 몰랐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시사타파 이종원 씨가 김성수 작가가 평론가가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 거는 몰랐고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일부 뉴스 공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유튜버들 중에 아마 그 사람이 포함되었는 모양인데 그때는 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뭐 저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몰빵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몰빵을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군요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몰빵을 한다면서 한쪽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처음에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한 15% 나중에 한 20% 육박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청장님도 당선권으로 예측이 됐었죠 지지율이 잘 나올 때는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별로 크게 몰랐는데 그 정도로 많은 지지를 하다가 그 몰빵론이 나오면서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 결과적으로는 3석밖에 못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은 3석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요 신생정당이 의원 3명을 배출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당시에 이제 후보자들 몇 면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주진영 한화중권 전 사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황희석 변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원구 청장님도 계셨었고 또 기억나는 분이 조대진 변호사도 뒷번호긴 하지만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김성애 당시 대변인도 있었고요 열린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을 하셨고 이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시사타파 쪽에서 후보자들도 공격하고 자질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 시민당 쪽을 많이 몰아줬죠 더불어 시민당은 그야말로 위성정당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서 그때 아마 교수분들을 당대표로 세워가지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안 그랬으면 열린민주당이 민주진영에서 비례대표는 다 거의 다 받아갈 수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거의 다 당선될 수도 있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면서 몰빵 이야기가 나온 게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열린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국회에 등원을 하셨으면 큰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평가를 하는 시사타파나 이런 쪽에서는 자질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평론들을 많이 했었어요 자질 이야기할 때 발음 잘 하시라고 네네 그렇죠 오늘 세게 나오십니다 자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도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런 평론을 하고 그런 여론몰이를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이 창당되고 나서 최강욱 의원도 사실은 폄훼했던 무리 중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쭉 그쪽 채널을 모니터해 보니까 최강욱 의원을 두둔하면서 무슨 탄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또 여론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네 그리고 지금은 마치 이재명 당대표를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정치인처럼 얘기하지만 이전의 방송의 기록을 보면 남경필을 찍는 사람들을 이해하겠다 이런 방송을 했던 기록들도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방송은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당기 기억상실증 같은 게 있는 사람들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열린민주당이 창당된 다음에 그 창당한 이후에 당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비리가 있었거나 아니면 공금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애초부터 열린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직책인 건가요? 사무총장은 당의 인사, 살림 그러니까 당의 실질적인 모든 살림을 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뽑고 그다음에 자금 지출도 하고 돈 들어오는 거 관리도 하고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선관위를 우리가 선관위의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상대하는 그런 일들을 사무총장이 다 하는 거죠 전체적인 당 돌아가는 걸 다 그냥 맡아서 살림을 하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 네 그렇죠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인 안에서 내용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이라는 법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연구원이라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있죠 민주연구원이 있듯이 연구원이 별도 법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회라고 하는 법인이 따로 있어요 법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같이 합해서 사실은 열린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무총장이 후원회나 정책연구소에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좀 관여하게 되시나요 아니 정책연구원하고 후원회가 돌아가는 건 제가 관여를 안 하는데 다만 어떤 식으로 관여가 되느냐 하면 사무총장이 열린민주연구원에는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과 당비가 들어오는 일정 금액을 열린민주연구원에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기금으로 기금으로 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받은 돈을 반드시 줘야 되는 돈이 열린민주연구원에는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후원회는 어떤 거냐면 후원회는 우리 열린민주당에다 기부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후원을 하는 분들 그분들로부터 받은 돈을 후원회가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당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걸 내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관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어쨌든 3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 3개의 법인이 돌아가는 돈은 다 사무총장님이 관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받고 또 주고 하는 모든 일을 제가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지금 시민 안원구든 당시 사무총장 안원구든 이 안원구라는 사람이 돈을 해먹었다 이런 요만큼의 의심도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우리 청장님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궤적들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그러면 안원구라는 사람이 그냥 대충대충 재정을 운영을 했어 다른 법인이나 열린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이 몰래 안원구를 속이고 돈을 해먹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불가능한 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 않는다고요 통장을 안 까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르지 않을까요? 까고 안 까고 하네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쓸 때 그러면 현금으로 나간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통장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이외에 돈이 쓸 때는 전부 카드를 써요 네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에서 나간 것이 정해지면 그 돈이 남았는지 개인이 가져갈라 하면 가져갈 방법이 없잖아요 네 어떤 통장에서 빼가야 되는데 빼갈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을 자꾸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후원금을 착복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분이 되게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도 불만을 엄청나게 표시했어요 모든 당원이 불만을 다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우리가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할 때 한 15, 6억 정도 되는 돈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통장에 있는 그대로를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 넘겨줄 때 이 돈을 우리가 그 조그마한 정당에서 어쨌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직원들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임대료도 줘야 되고 있을 텐데 그 돈을 또 열린민주연구원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돈들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알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청장님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군소정당의 빚을 떠안는 것 때문에 큰 정당이 좀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실제로 소규모 정당이 대규모 정당이 합병이 될 때 합당이 되는 과정에서 돈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데는 정부 보조금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큰 데는 100억 이상씩을 연간 받으니까 그 돈을 받은 걸로 보통은 소규모 살림 살면서 부족한 돈을 메워주고 합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돈을 갖다 주고 합당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로 보면 지금 시사타파 이종원 씨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손혜원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서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그 후원회에 들어온 돈을 착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구조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 내가 이야기해드릴게 손혜원 의원은 내가 거기서 자기 월급을 받아도 되거든요 후원회장이니까 내가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안 받겠대요 굳이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한테 자기가 밥 사야 될 그럴 때도 있긴 있으니까 실제로 실제로 있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하면 밥도 사고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아니 그걸 그래서 개인 돈을 쓸게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받으시라고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고 당 법인이 다르잖아요 후원회장이 쓸 수 있도록 당에서 카드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야 법인이 다른데 후원회장한테 내가 만약에 카드를 주게 되면 그게 배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당 후원금이 우리한테 들어오긴 하지만 법인이 다른데 이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보고 카드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카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우리 당의 당직을 맡으시라 홍보위원장을 하든지 그러면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카드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이외에 내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보고 불법을 저질러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되게 섭섭한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돈도 안 받고 자기는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당에다 돈을 넣어주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는 누구 밥을 사야 될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야 될 경우에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게 있죠 그러나 당에 있는 카드를 내보고 달라고 하니 내가 그 돈, 그 카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주는 순간부터 내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카드를 못 주니까 내한테 그 불만을 엄청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난 그분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 당을 만들 때부터 잠깐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 사실 열린민주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유일한 현역 의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그거고 돈을 쓰게 하는 건 또 별개라는 거죠 이게 법에 그게 할 수가 없는 일을 내보고 하라고 하니까 내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몇 번 언짢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줄 수가 없었어 내가 그분한테 차라리 내 개인 돈을 달라고 하면 몰라도 당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거꾸로 돈을 착복했다고 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손혜원 의원님께서는 후원회에서 모금된 금액을 전액당에다가 입금을 시켰으니 본인의 활동비가 필요했을 때 당에서 그걸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저는 가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 자체를 그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안 됩니다라고 끊다 보니까 좀 서운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실제로 그걸 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당의 돈이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양반들을 보고 당의 돈을 착복을 했다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걸로 따지기에는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온 정치적인 인생이나 삶의 어떤 인격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게 돼버리고 지금 전혀 불가능해요 이게 손혜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의 공당의 시스템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폄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린민주당 전체를 지금 욕먹인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관리했던 사람은 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우리 당에 넣어준 사람도 후원회장인 손혜원이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치도 법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치 손혜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그런 근거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바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도리어 후원금 논란은 그쪽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그냥 자료들을 가지고서 그 후원금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구라고 하는 어떤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회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후원을 했잖아요 집회에 원활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후원을 했는데 그 돈을 나중에 그때는 법인이 없은 상태에서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때 돈을 받았는데 그걸 받은 거는 개인 김모 씨라는 분이 여성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았고 또 다른 계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종원 씨라는 사람 개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페이팔 계정까지 포함해서 그걸 구분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집회로 해가지고 들어온 돈은 김희경이라는 분의 적으로 받았고 나머지 이종원 씨라는 분의 계좌로 들어간 거는 이거는 개인 수입이다 그렇게 구분을 자기 스스로 임의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법인하고 관계 없다고 김희경 씨도 그런 주장을 하고 이종원 씨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 법인이 만들어질 계곡본이라는 그 법인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면서 그 돈들이 다 계곡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종원 씨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개인 통장에 들어온 거는 유튜브 수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럼 유튜브 수입이면 제가 이야기한 거죠 유튜브 수입이라면 그 자체는 유튜브 소득이니까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죠 만약에 그걸 세금을 안 내고 자기들이 해비라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면 해비라고 하면 해비는 개인 이종원 계좌에 넣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고유번호라도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를 가진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법인이라기보다는 단체라고 표현하면 그 단체에다가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의 단체 이름으로 계좌를 파가지고 거기다 넣어야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인 수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개인이면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법적 성격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허위 사실일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오늘 저는 후원금이나 이런 디테일들은 잘 모르는 편이라서 우리 청장님이 이렇게 제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외부의 적을 상정해가지고 그 적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패턴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보수 기독교에서는 외부의 적으로 삼는 게 동성연애자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교회에 대한 문제를 막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저기 동성연애자 저 범죄자들 그러면 다 글로 가서 그 동성연애자들이랑 싸우려고 하고 국민의힘도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의 이재명 악마야 그래갖고 이재명이랑 싸우게 만들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마치 본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또 다른 어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자 제가 후원금을 해먹었어 너네는 저길 가서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저기 가서 공격을 해라고 하는 지령을 내리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아 손혜원 의원이 그분들한테 가서 공격을 했나요? 그 따로 하신 건 없고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안홍구 tv에서 이제 하고 있던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 채널에서 아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안홍구 전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세무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맞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해계처리를 그 법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허위 사실이 있거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오늘 열린민주당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종원 씨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이제 조금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제 이제 손혜원 의원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저는 열린민주당 당원이 너무 자랑스러웠었고 20년 넘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었는데 열린민주당이 창당할 때 탈당을 하고 열린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 우리 안홍구 청장님 같은 좋은 분도 만나 뵙게 되고 그래서 이 정당이 정말 크게 성공하는 걸 보고 싶고 이 정당이 내세웠던 가치들이 계속해서 개혁의 깃발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들고 있기를 바랬었는데 지난 연말에 이제 어쨌든 간에 합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합당받은 토론에도 참여하고 맞습니다. 엄청나게 합당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제가 열린민주당의 정신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과 같이 지금 열린민주당 시즌2를 준비하면서 창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종원 씨가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열린민주당이랑 초기부터 악연이 좀 있었죠 그랬더니 지금 현재의 열린민주당을 손혜원이 만들고 있다 손혜원을 만들고 있나요? 제가 손혜원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쪽 라인에 정천수 씨가 가세를 하면서 손혜원이 나하고 김선생하고 방송을 하니까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만들 거로 확신하는 모양이네요 천장님은 말하는 걸 다 믿는 거죠 거짓말하는 양반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문이 났던 게 더탐사 쪽에 열린민주당을 만들려고 손혜원이 준비하고 강진구 기자를 비례로 국회를 보내려고 하는 거다 나 청장님 이렇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김선생을 대단한 인물로 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이재명으로 단일되게 민주당이 뭉쳐야 된다 지금 손혜원이 뭘 하고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혁적인 의원들을 빼가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은 총 맞았습니까? 아직 당도 안 생겼는데 여기로 탈당을 하고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획책을 꾸미고 있는 게 지금 열린민주당이고 그 뒤에는 강진구하고 손혜원하고가 있다 이게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허위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런 소설을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소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 선생이요 누구 말을 막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종원 씨한테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그래도 김 선생을 대단한 인물로 일단은 평가는 해주고 있네요 제가 좀 또 그냥 보기에는 또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의 개혁적 의원들을 손혜원 의원을 시켜서 빼오고 있다고 하면 김 선생이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손혜원 의원이 저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야 나 서울로 올라와 서울로 올라와 해갖고 불러가지고 바지로 내세우고 그리고 얘를 이용해가지고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김 선생은 바지고 그렇죠 저는 바지죠 저는 치마 아닌 건 분명한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서 수천 명이 막 옳습니다 라고 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 형국을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거는 제가 딱 화가 났던 게 안원구 청자님이 그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보려고 시도하셨던 날 아니 그것도 어떤 경유이냐면 심혁 기자라는 더탐사의 기자분이 장용진 기자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가면은 자료를 다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테니 같이 좀 가셔가지고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장군은 내가 잘 보니 내가 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이종원 씨가 방송을 하는데 제가 화가 났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저는 뭐 이종원 씨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세상에 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주는 편인데 그 안원구 개 개가 뭘 알아 안원구가 뭐 저 세금이나 뭐 하고 그러던 애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뭐 안원구 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화가 났었거든요 제가 존경하고 제가 친하게 그래도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을 나이도 어린 양반이 얘, 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폄하하는 거 자체가 사람이 일단 태도 자체가 글러먹었다 근데 거기다가 마치 지금 시민들이 모여서 나중에 꼭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오늘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위성정당 안 만들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된다라고 연설을 했는데 그때 정당이 아무것도 없으면 민주진보진영표 다 보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정말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써갖고 정당 만들고 있는데 본인의 약점을 알고 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 손혜연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노력까지도 다 폄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 이 진보진영에서 없어져야 되는 암적인 존재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 일산에서 이미 손을 완전히 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없지만 지금 김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있고 또는 확장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위성정당을 안 만들게 되면 전부 다 국힘당으로 다 사실 가게 되죠 국힘당 위성정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 되면 거의 지금 이 지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말을 썩기가 싫은 사람 같아요 댓글에서 태도가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홍구 청장님을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일단 태도나 말씀에서 품격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헛은 소리 할 사람 아니고 내 편이라고 해갖고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나 아니면 법이라고 있는 것들을 왜곡해서 해석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궤적들이 말로 나오는 거고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본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방어를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야 난리면이야 나는 욕을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딱 한 번 갔잖아요 한 번 가서 모든 걸 거의 다 파악을 했어요 사실 딱 가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에 집회를 했고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본인이 촛불이라고 한다면서요 촛불이? 본인이? 본인이 촛불의 대명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촛불 서초동 집회에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후원한 후원금은 당연히 공적인 자금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러면 그 돈들을 거기에 직접적으로 안 넣었다고 하면 일단은 그게 어떻게 됐다라고 설명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경찰서에 가서 봐라 또 어떻게 다 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짜짓게 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계속 그냥 저거이 돼 버렸잖아요 눈등이 커지면서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갈 것 같아서 아무리 같은 진영에서는 싸움을 안 해야 되지만 이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 내가 감히 충고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열린민주당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당원 좀 땡겨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당원으로 입당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실망감이나 잘못된 실정들을 판단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집회가 이제 슬슬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퇴진 집회의 동력이 좀 약해요 그게 왜 그런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종원 씨 같은 사람이 집회에서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집회도 그런 거 아닐까 저 집회도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동력 자체가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약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오늘 방송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란이 너무 오래되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락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 내용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뭐 방송 이 마이크 이거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선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관계는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원래 초심대로 만약에 초심이 맞았다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무리 발언도 되게 품격 있으십니다 오늘 지금 오신 시사타파 신도 여러분들 안홍구TV 신고하지 마시고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구독하셔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럼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제목이 뜨니까요 안홍구TV 구독하시고 혹시라도 시사타파 얘기를 또 하나 이렇게 모니터 하셔야 되니까 좋아요 하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댓글은요 시사부로라고 하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욕댓글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안홍구TV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